안녕하세요. 김포시장 정아영입니다. 김포꽃전시회가 올해 14번째를 맞이했습니다. 정말 축하드립니다. 하지만 코로나19로 화해농구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오시여분에 김포화해농구원인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시오. 행사기간 중 농협 로컬푸드 판매장에서 다양한 꽃과 반려식문들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. 당근마켓에서 저렴하게 카네이션을 구매하고 로컬푸드 판매장에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. 5월은 가정의 날입니다. 꽃으로 마음을 전해주십시오. 우리 화해농구민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지난해부터 코로나 사태로 화해농가도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을 텐데요. 잘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제부터는 매일매일이 봄날이시길 바라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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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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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